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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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 드신 분이 오시느라 애쓰셨어요? 아이고 뭐요 어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저 원래 어머니 고향은 남원이고요 저는 중국에서 낳았어요 아버님은요? 같아요 저게 뭐야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민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가 45년도 해방남이 길이 막혀서 못 나왔어요 42년도 들어갔고 그래갖고 거기서 우리 낳고 저는 여기 95년도 왔어요 아 95년도에 오셨구나 그래 와갖고 친정어머님 그 위쪽에서 거기서 돌아가시고요 근데 친정어머님 고향이 원래 남원이시고요 아버지도 여기에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나무는 아니고 구례 구례 우리 아버지는 고향이 어디시고 경상도 경상도 어디요 경상도 청성 청성 경북 청성 청성 그 교도소 감옥소 있는데 그 동네가 오시구나 뭐가 답답해서 오셨어요 아휴 나 그냥 몸이 아파요 아유 칠순이 넘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몸도 아프실 때도 됐죠 너무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막 바위 뚫어 얹어놓은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뭐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보면 월 일 없대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허리는 계속 아픈데 허리 아픈 거는 뭐 그전에 다치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어머니 4년 5년 전에 4 5년 전에 누구네 초상집에 가셨어 아니면 결혼식이나 뭐 이런 잔치에 가셨어 그런데 모르겠어요 간 데 있지요 장사집도 갔고 초상집을 가신 것 같은데 갔댔어요 그럼 저희들이 그래요 살을 하나 받아 갖고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몸이 되게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음 4년 네 3 4년 전부터 몸이 되게 안 좋고 머리가 특히 네 뭐가 우리들 말로 주당이라고도 하고요 네 뭐가 이렇게 좀 따라 붙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식이다 초상이다 애경사에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사람네들이 네 근데 그게 엄마는 좀 피하셔야 되는 거지 아 우리 어머니는 뭐랄까 귀신이 있는 건 아시잖아 네 귀신이 좋아하는 몸이세요 아 잘 따라 붙는단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따라 오셔가지고 따라 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 거고 병원에 가서 한의원에 가서 엑스레이고 MRI고 다 찍어봐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거는 의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네 음 우리 어머니 생신이 언제예요 아 음력으로는 9월 15일 52년 9월 15일 어머니는 그게 있어요 평생 사시면서 네 나름대로 열심히 힘들게 살아오셨겠지만 조상을 좀 승배를 잘하고 사셨으면 아버님 우리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은 승씨가 박 박씨 네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시집오면 자식새끼를 낳으면 디웅박팔자라 해가지고 박신의 귀신이 되는 겁니다 네 박신의 조상님들을 좀 많이 섬기고 잘 섬기고 돌아가신 분들 제사도 잘 섬기고 그러시면은 잘 사세요 음 근데 그게 좀 많이 부족하셨던 거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 위쪽 중국 쪽에서는 제사 문화 같은 게 별로 없죠 있어도 안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막내잖아요 막내이들에도 왜냐면은 잘 제사를 받는 분들이 없다 하시는 거 보면은 네 우리 어머님이라도 그리고 또 어머님 역시도 우리가 9월 9일날 매해 음력으로 조상님 중에 제사 못 받는 분들은 그냥 합해서 그냥 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네 해마다 9월 9일날만큼은 그냥 박씨편 쪽 그리고 어머니 친정 쪽으로 이래가지고 밥 좀 많이 퍼놓으시고 여러 개 퍼놓으시고 술잔도 여러 개 두시고 그리고 뭐 빈대떡을 하나 붙일 망정 수북하게 좀 붙여가지고 술잔도 좀 따로 놓고 그렇게 드시고 가시라고 조상 승배 많이 했으면 이렇게 안 살아요 어머니 지금 이렇게 70이 넘으셨잖아 네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복지가 좀 좋아서 이제 노인네들 차비도 주고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음 자손들도 넉넉하게 살지 않을 거고 어떻게 보면 노인네 두 분이서 의지하고 사셔야 되는데 제사 그거 돈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짐이 하나라도 붙일 망정 후하게 해서 9월 9일날 꼭 해보시고 네 그리고 일종에 따라 붙은 거 그런 거는 우리들이 누가 그 누가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엄마가 지금 그런 상황은 음 나중에 말입니다 대개 가시거든 네 저희 주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음 속옷 있잖아요 어머니꺼 아버지꺼 뭐 팬티는 말고 런닝구나 반발 낡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한 번 한 개씩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알아서 제가 그거는 그게 왜냐면 거기다가 우리가 부적도 하지만 허수압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엄마한테 따라 붙은 거 안 좋은 거 제가 그거 떼어드릴 테니까 그리고나마 깨끗하게 씻은 듯이 괜찮을 겁니다 네 귀신이 잘 타는 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는 귀신도 많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는 결혼 직장 일도 그냥 그 잔치하는 거니까 있겠냐 하겠지만 거기도 다 있으니까 네 가급적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마세요 네 그리고 초당집 특히나 가지 마시고 네 와 그럼 4년 전이면 우리 셋째 형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자리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형부니까 근데 그런 곳에 가서 따라 붙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따라 붙은 게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초당집 갔다면 소금이라도 이렇게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것도 안 한 거 같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살아가시면서 꼭 그렇게 하시고 오늘 댁에 가시고 굵은 소금 있죠 네 굵은 소금 한 줌 하고요 그리고 냄비 냄비 손잡이 있는 냄비에다가 굵은 소금 하나 넣고 물 좀 조금만 받아서 펄펄 끓이세요 네 펄펄 끓인 거 가지고 사시는 방마다 화장실 곳 다 이렇게 좀 둘러내시고 나서 문 밖에 가서 세 방울만 버리시고 나머지는 개수대에다 버리세요 네 그러고 나면 소금물을 갖다 소금이라는 건 부정한 거를 몰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엌 조항이라고 하는데 안 좋은 것들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걸 내쫓는 역할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펄펄 끓여가지고 하시면 집안의 공기 네 기운이 틀려져요 네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안 좋은 것들이 다 나가기만 해도 네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네 일단 소금 같은 경우에는 제 주소 있다가 명함 드릴 테니까 네 그걸로 그냥 뭐 택배로 보내주시면 미천 원 안 하잖아요 미칠 걸려서 미칠 걸려서 왔다 가세요 그렇게 해서 갖다 주시면 되고 그렇게 먹지 않으면 되고 내가 어르신들이니까 제가 그거는 그냥 해드릴 거니까 괜찮을 거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져요 그럼 괜찮겠어요 또 궁금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그만 봐도 되고 우리 여기 원래 내가 신청할 때는 우리 조카 새끼가 너무 아팠거든요 미사일이에요 올기가 걔가 몇 살이든가 그러니까 용 띄고 내가 보다 12살 졌거든 그러니까 올기가 59 59인가 네 그리고 64년생이에요 어머니 줘보세요 64년 5월 12일 생이고 시간은 뭐 9시부터 10시 사이에 났다 그래요 이 사람 아픈 게 같이 살아요? 아니요 이 아들은 안양에 있거든요 그래서 못 왔어요 이 사람 혼자 살아요? 아니요 저 엄마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마누라가 없다는 얘기지 마누라 있어요 같이 살아요? 몇 살이에요 마누라는? 모르겠어요 잘 마누라가 닭질을 하던데 그럼 차이가 많이 나네 54살이고 59살이고 네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네 우리 엄마하고 똑같다고요 증상이 네 그렇게 이 친구는 그러니까 엄마는 뭐가 따라 붙은 거라면요 네 여기는 거의 신병에 가까운 거예요 네 신병에 가까워 네 신병에 가깝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는 많이 몸에 많이 와 있는데 많은 기인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술도 먹으면 사람이 확 확 바뀌고 미친놈처럼 가려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다른 일 못 해요 이 정도 상태면은 일도 못 하고 네 일도 못 하고 네 이것저것 많이 따라 붙어 있어요 네 네 어디 김씨에요? 수환 김씨 수환 김씨 수환 김씨 수환 김씨 이 아들 아버지가 한 3, 4년 전 때 돌아가서 내가 갔었거든요 그때 근데 얘가 지금 아픈 지가 한 8년 넘었어요 그 전부터요? 그니까 여기 이 집안에는요 여기 또 지금 여기 엄마는 승씨가 뭐래요? 나하고 같이 정씨요 정씨 네 그러니까 이 정씨내가 굉장히 이 신의 부리가 강한 집이에요 네 그쪽에서 뭔가 오신 게 뒤집어진 데다가 이 양반한테 많이 따라 붙었고 그리고 3, 4년 전에 이 양반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더 따라 붙으면서 더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왜 아버님 여기 집안은 그러니까 오빠예요 동생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우리 형부고 형부 형부 형부고 형부가 그러니까 형부가 형부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장례만 치르고 말았죠 예 천도 같은 것도 안 해주고 그거 한다고 뭐 49제 지낸 거지 지낸다고 거기 가서 뭐 근데 49제는 그냥 제사고요 49제가 천도제는 아니에요 네 천도는 아니네요 그 계열 안 해주는 바람에 그때부터 더 심해졌어요 이 친구는요 조카분은 그때부터 더 심해졌고 글쎄요 이 친구는 이 조카분은요 우리가 소위 이렇게 하면 퇴마라고도 합니다 뭔가 몸에 많이 따라 붙은 게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퇴마만이 이 사람은 답이에요 가장 술 먹지 말라고 그러세요 술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술 안 먹어요 술 먹으면 더 지랄병이 되니까요 이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급해요 그리고 또 지금 5월 생일이 5월 열이틀이잖아요 오늘 이달이 생일달이란 말이에요 이달이 더 바짝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오려고 해도 자기 몸에 따라 붙은 안 좋은 것들이 모독해야지 모독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퇴마를 하는 게 사람 살리겠어요 59에 3제 몸에 또 허주까지 잔뜩 따라 붙어 있어 이 사람 죽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 거기 나가서 여기 어른이랑 와이프 처가 있다면 얘기하셔서 서둘러서 퇴마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형부 가고 나서 3,4년 내로 또 조카까지 가는 형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일종의 퇴마 굿이라고 해서 굿이 필요한 거죠 거기는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돼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굿 비용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이모나 삼촌이 지금 이모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 굿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쪽 집 식구들하고도 의논해 보시고 해가지고 서둘러서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형부 따라 갑니다 그래 그래갖고 이거 저기 뭐야 내가 제가 좀 방송하면서 이런 걸 내가 제가 좀 흥치게 해서 보기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봤거든 유튜브 그런 거 이런 게 왜냐하면 정 씨 내가요 집안 내가 어머니보다도 할머니 외할머니 이렇게 집안 내력이 저와 같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야 어머니는 이런 게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자꾸 찾게 찾아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 자꾸만 내가 이런 게 좀 별로 이렇게 흥쳐서 자꾸 보고 자주 보거든요 그래 보면서 이거 신청도 했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얘 때문에 내가 신청을 했어요 절대로 우리 집에 안 옵니다 왜 몸에 따라 붙은 것들이 못 오게 합니다 자기도 어떻게든 가서 얘기 듣고 싶은데 지 몸에 따라 그 조카분 몸에 몇 개가 와 있어요 그것들이 여길 못 오게 합니다 심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테마 굿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큰 굿인데 좀 험하고 힘든 굿이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그때 가는데 테마 하는 거 많이 유튜브 많이 봤어요 저 많이 보면서 봤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렇게 무효로 해 준다고 그래갖고 내가 야를 신청했댔지 뭐 상담 이렇게 하는 게 무료지 어머니 테마 굿은 무료가 안 돼요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합니다 사람 목숨 살리는 일인데요 목숨하고 돈하고 바꿔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대략 얼마쯤 되겠어요 솔직히 많이 들어요 아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준비 어려우실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얘들은요 얘가 지금 이거 못한 지 오래갖고 힘들어요 집세도 못 내갖고 그러니까요 저거 그러니까 제가 비용 얘기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옆에서 좀 도와주면 했지 혼자는 못해 지금 지금 밥 먹기 힘들어서 솔직히 말했어요 아무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